이렇게 야외라는 공간에서 영화를 맞이할 수 있는 게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고 다음번에도 하게 된다면 또 참석하지 않을까 드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영화도 보고 재밌어요 이런 영화를 통해서 또 도전이 되고 또 힐링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악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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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